여당이 1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도자남 박찬웅입니다.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처럼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발의하면서 거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외 13인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을 현재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부분.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 보유기간별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 규모별로 차등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아예 통과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지난 5월 27일 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세제 개선안을 발표할 때 담겨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에서 보유기간별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 규모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법 시행 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조금 완화시켰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산점을 바꾸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현재 기준을 보면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에 담겨 있습니다. 제 사항을 보시면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바로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기준이 담겨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율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이 담겨 있죠. 표1과 표2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만큼 양도세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 주겠다라는 건데 이때 몇 년 동안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현재 기준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서가 붙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라고 해서 기존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준을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그 1주택 그 1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계산에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해서 그 기산점을 바꾸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시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제9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법 조항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3조 양소소득금액 적용 예를 보시면 제9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처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기준이 적용되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최종 1주택도 그 1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분명 어디서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았다면 그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인연 또는 거주인연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점과 최종 1주택의 장기 보유의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물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요. 만약에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인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거주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하거나 2년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적용해서 그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게 바로 현재 기준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이거를 개정안을 적용시켜서 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계산점은 변함이 없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만약에 올해 8월 2일 날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그때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바꿔버리면 왜 논란이 되고 왜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련 법을 너무나 자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잦은 법 개정으로 정말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관련 법이 최근 3년 사이에 3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2019년까지는 보유기간만 따졌죠.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 그래서 보유만 잘하면 1년당 8%씩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이게 2020년에는 여기에 거주요건을 붙였습니다. 보유기간 중에 최소한 2년은 거주해야 1년당 8%씩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보유기간 중에 최소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이때는 표일을 적용한다. 표일은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1년당 2%씩 최대 15년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1년 시행하고 다시 또 바꾼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중에 최소 2년은 거주해야 되고 1년당 8% 최대 80% 부분에서 1년당 8%를 보유와 거주로 나누었죠. 그래서 보유 쪽에서 1년당 4% 거주에서 1년당 4% 그러니까 보유도 하고 거주해야 최대 8%고 만약에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1년에 4%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해야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중에 최소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역시나 표일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년에 2%씩 최대 15년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물론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이건 변함이 없지만 단지 그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았다면 그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그때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2와 표1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표2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고요. 거주기간을 반영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나누어서 적용이 되어 있죠. 먼저 보유기간에서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최소 12%에서 최대 4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거주기간에서도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최소 8%에서 최대 4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되고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10년 동안 거주까지 했다면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그러니까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표1을 적용받습니다. 표1은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말합니다.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 1년에 2%씩, 최소 6%에서 최대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여기를 법을 너무 자주 바꿔버리면 대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그 기준은 뭔지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대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지 정말 국민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법을 자주 바꾸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국민들은 앞으로 또 바뀌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불안감을 야기시킨다라는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법을 개정했을 때 최종적인 수혜자가 집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종적인 수혜자가 무주택자가 아닌 정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차이는 상당히 클 겁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들 텐데요. 그림에 보신 것처럼 김포시와 서울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2년 후에 서울시 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시 주택은 2012년 9월 달에 5억에 구입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 집 두 개 중에서 김포시 걸 먼저 팝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최종 1주택이니까 김포시 주택을 판 날로부터 2년 지나고 난 시점 그래서 2023년 10월 달에 21억의 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면 현재 기준이라면, 현재 법 기준이라면 서울시 주택은 취득하고 나서 양도할 때까지 총 11년간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제가 필요 경비는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현재 법 기준이라면 양도세 계산할 때 이 사례의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10년간 거주하고 보유까지 했으니까 80%를 적용받겠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약 5,400만 원이 나옵니다. 한데 월해 8월 2일 날 발의했던 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대로 그러면 개정된 법안을 기준으로 적용시켜 보면 서울주택은 김포시 주택을 양도하고 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2년 만에 주택을 팔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약 2억 7,6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무려 2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양도세는 각 개인마다 보유기간이나 필요감비나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가장 심플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세 차이가 2억 2천만 원 그러면 지금 기준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더 내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최종 수혜자일까? 세금 많이 걷어가잖아요. 이렇게 최종 1주택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팔거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니까 공제율을 그때부터 10년간 보유하고 10년간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율로 작아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싫어서 최종 1주택을 팔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시키면 공시가격도 계속 올라가니까 정부세는 계속 늡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팔 때나 팔지 않을 때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최종 2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집주인들이 그 최종 2주택을 어떻게 팔까? 비싸게 팔겠죠. 본인이 혜택 받지 못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그만큼의 금액을 더 붙여 팔겠죠. 결과적으로 집을 갖지 않고 있는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려고 하면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히 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서울을 예로 든 거겠지만 어쨌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수혜자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이러한 법 개정은 사실 최종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우리가 최종 1주택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정부가 그러죠.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빨리 주택 처분하고 집을 하나만 가지세요. 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세금 규제들을 보면. 그러면 최종 1주택이 된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 처분하고 정말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부 말을 잘 들었는데 왜 거기다가 이렇게 장두껑 혜택을 줄이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데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좋겠지만 자꾸 집을 가지고 가니까 임대사업자를 이용하든 증여를 통하든 주택을 팔지 않고 가지고 가니까 시장의 물량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이 매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 규제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양도세 중과세나 그리고 정부세 추가 세율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물건을 빨리 내놓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고 정부세를 추가 세율로 붙이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굳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은 사람한테 장두껑까지 없어야 되나? 뺏어가야 되는 거냐? 사실 그것도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그 양도세 비과세 기준 그때부터 2년 보이나 2년 거주 여기까지도 정말 정말 양보해서 이해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장두껑까지 규제한다는 건 이건 분명 무리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규제를 위한 규제의 규제의 규제를 위한 법안이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2년 보이나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팔았다면 그때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는 되지만 그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주택의 최대 길리부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따져요. 그러니까 최대 80%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비과세는 못 받지만 과세가 되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많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까지도 세금을 더 걷어가기 위해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나. 이건 정말 규제의 규제의 규제를 위한 법이지 않나 싶은 거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1주택을 판다라고 가정해보면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주택을 팔 때는 분명 그 집주인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때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팔 때 세금을 많이 내버리면 내가 또 다른 집을 살 때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최종 1주택을 팔 때 정말 돈이 급해서 파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단돈 만원도 아쉬워요. 근데 장투공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색을 많이 내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개정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 이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던 법을 개정할 때는 그 목적이 항상 국민을 향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번 법 개정도 다주택자가 물건을 빨리 시장에 안 내놓으니까 시장에 물건을 빨리 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어?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의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혜택을 줄여버리네? 여기에 초점을 두르죠.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것에서 뭔가를 뺏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을 향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거고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을 향한 게 아니고 혹시나 정치적으로 쓰러가지 않느냐 지지층을 더 경고히 하고 그리고 표심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냐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그 목적이 정말로 국민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수정돼서 통과될지 아니면 통과되지 않고 무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아마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그 주택을 파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판다기보다는 최종 1주택이니까 그대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에게 증여한다거나 1주택이니까 이때는 증여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은데 또 때에 따라서는 주택을 팔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주변 세무사님과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